대한민국의 현주소가 1948년 며칠 전에 재헌절이었지 않습니까? 재헌절이 끝나고 참 수십 년이 한 몇 년 흘렸습니까? 1948년이면 거의 80년, 70년 넘게 흘렀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참 이념전쟁이 진행 중이죠. 이념전쟁이. 얼마 전까지 소위 좌파 사상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586운동권 출신들은 부정승거라는 최신 병기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20년, 50년, 100년 그렇게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권력이 탈취당하든 선거부정에 횡행하든 좌익이 기름 권력을 장기 집권하든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딱한 겁니다. 대한민국 현주소를 오늘의 조선일보의 한 유석재 기자가 왜 싸우는지 모르면 지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네. 왜 싸우면 모르는지 지는 거야. 너희들이 왜 전쟁이 지는 줄 아니? 왜 도망치기 바쁜 줄 알아? 그건 왜 싸우는 줄 모르기 때문이야. 영하 고지전의 한 장면이고 6.25전쟁 초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북한군 장교는 국군 포로들을 향해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영하가 개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남아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부정을 이렇게 방송을 방송 자체에 탄압을 당하면서 방송이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압이 심해가지고 방송을 못 보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다루면 그런데 선거부정을 왜 다룹니까 제가? 이걸 못 지키면 골로 가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얼마나 됩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소수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글이 계속되는데 참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불과 2년 뒤 상황이라면 남과 북 어느 체제가 오른지를 망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74년이 지났다. 이제는 왜 싸워야 되는지가 맹백해져야 될 때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수 년 동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진보좌파와 보수 우파사에 일어난 세 차례 전쟁에서 보수 쪽은 모두 다 번번이 패했다. 세 번 모두 자파 교과서로 인한 불안 보수 쪽의 교과서 지필 극우 교과서를 몰려 외면다는 구도가 붕어빵들로 찍은 듯이 나왔다. 선거가 여름 6번이나 부정이 일어났는데 젊은 사람들은 요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 사람들이 승리를 안 겁니다. 자유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을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경제 성량률이 몇 프로센트 떨어지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 사회가 내부적으로 가라앉는 것은 눈여겨봐야 보이는 거죠. 나라가 이념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저는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낙담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의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에도 그렇게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동도 안 합니다. 항의대모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름 70대, 80대 나이가 들었고 독재체제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 지금 시위도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위기죠.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면 지는 거야. 당신들 알아.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모르면 당신들 골로 가는 거야. 왜 싸우는지 모르면 그냥 지는 거야. 6.25 전쟁 때 인민군 장교가 국군 포로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한 그 영화의 한 대목을 유석재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소위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마지막까지 뭐죠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단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이익을 쫓는 겁니다. 지익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면 당연히 지죠. 왜 싸우지 모르면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러시아하고 이런 싸우는 걸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참화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자국의 젊은 사람들이 6.25 전쟁터는 가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용인하겠습니까 대만 전쟁 터지면 이런 미국이 개입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무기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뭡니까 파병을 하거나 그게 쉽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설위원이 광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시 자료조차 남북 순서가 아니고 북남 순서였다 문재인 정권이 왜곡한 충격의 역사박물관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 전시 내용이 많이 이상해졌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아름아름 전해져 궁금증이 발동됐다 마침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7주 기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며칠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찾아갔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영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현장에 동행했다 그 내용이 전부가 좌파들이 추종하는 민중사관으로 현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시들 2017년 11월 당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으로 부임해서 상명대학교 주진우 교수를 새 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전시 내용이 확 바뀌었다고 정언했다 주진우 관장 부임 이후 전시 내용을 전면 개편하라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지연되어 결국 2026월에서야 지금의 5층 전시관처럼 수정했다고 한다 그 이후 3층 테마관 4층은 체험관으로 바뀌었다 주진우 교수는 국정역사 교과서를 비판한 좌파 사학자로 불린다 특히 그가 지필한 한국사 교과서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소수해서 정통성 훼손 시비를 일하기로 했다 좌파들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완료하는 그런 실수가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선거 부정 문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그것을 해결할 의지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추진했던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수해가 발생 안 했었으면 20년 30년 50년 계속 집권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엉망진창으로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들이 실용화한 상용화한 최종병기가 선거사기입니다 이 선거를 사기를 당하면 자유건 생명이건 재산이건 아무것도 남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을 하건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건 간에 정말 좌익의 뿌리가 너무 깊은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제가 참 개탄하는 것은 한반도 북측이 지금도 김씨 왕조가 지배를 해가지고 저 폭정에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같은 민족이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 수만 명이 뭡니까 월북을 해가지고 월남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좌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납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그쪽의 실수로 어려움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런 뭡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중요성을 그냥 깔아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는 그냥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 교정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이번에 7월 28일 날 대법관들이 결정하는데 대법관들이 그동안 해온 그런 행위나 작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게 자기 문제뿐만 아니고 자식 세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게 기대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완전히 뭡니까 그냥 당선자와 낙선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